축하 때도 개업 집에도 연인 사이도 100일 때 뭐 또 막 꽃 선물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안개꽃은 주면 안 됐네요. 줬으면 예쁘다고 보고 곧 주는 게 아니라 좋다고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안개꽃은 국물이래. 맘파로 퍼지라고 좋은 향기를 맘파로 퍼지라고. 네, 안녕하세요.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 꽃대신당이 안개꽃. 우리가 꽃 선물을 많이 하잖아요. 뭐 어디 축하 때도 개업 집에도 연인 사이도 100일 때 뭐 때 막 꽃 선물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안개꽃은 주면 안 된대요. 안개꽃은 눈물이래. 그리고 안개꽃이 좁쌀좁쌀하잖아요. 꽃 자체가. 그래서 맘파로 퍼졌잖아. 안개꽃은 제 운도 이렇게 선물로 줄 때 좁쌀처럼 퍼진대. 끊어짐이 많고 약하대. 안개꽃 근대가 이렇게 뿌리가 되게 약하잖아. 안개꽃을 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. 뭐 연인 사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또 아니면 개업 집이나. 그래서 개업 집 같은 데는 큰 압은 놓지. 뭐 꽃다발 주지는 않잖아. 근데 이제 뭐 어디 잔치집이나 뭐 이렇게 뭐 처음에 방문할 때나. 뭐 이렇게 친구관이나 이럴 때는 우리가 좀. 꽃바구니에도 안개꽃 조금 들어가잖아요. 안개꽃을 웬만하면 주지 않는 게 좋다라고 저는 들었어요. 안개꽃들을 아니했으면 좋겠어. 이 안개꽃이 이 근대가 우리가. 이 뿌리가 약하고 힘이 적고. 그런 의미인 것 같아. 그래서 안개꽃을 선물해주면. 눈물이다. 뭐 슬프다. 여리여리한 거는 약하다는 뜻 같아. 안개꽃 자체가 여리여리하잖아. 그러니까 약하다는 기운이야. 그러니까 기운으로 보면 약한 거지. 건강하지 않은 거지. 그러다 보니까 안개꽃 같은 경우는 좀 피해 줬으면 좋겠고. 또 신발 같은 거는 선물로 주는 게 아니에요. 신발 신고 도망간대요. 그래서 신발 같은 거는 옛날에서부터 주지 말라고 그러잖아. 응? 그래서 뭐 신발은 사주는 거 아니다. 도망간다. 어른들이 신발 같은 거는 선물 못 하게 하잖아. 그래서 신발 선물 같은 거는 많이 안 하는 거고.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왜 요즘에 뭐 이렇게 조금 선물로 보면은. 고리 같은 거 있잖아. 고리. 열쇠고리는 재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예방으로도 많이 쓰거든요. 열쇠고리 같은 경우. 아무한테고 이렇게 고리를 주면 안 된대요. 뭘 걸린다든가 이런 의미를 속하는 거 같아.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피했으면 좋겠어.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걸면 괜찮은데 나쁜 쪽이면. 뭐가 걸린다. 건다. 안 풀린다. 고리가 걸린다. 뭐 이런 뜻인 거 같아요. 그러니까 열쇠고리 같은 거. 고리 같은 거. 이런 거는 선물로 안 해줬으면 좋겠어. 그런 거를 조금 피해서 줬으면 좋겠어. 이쁘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. 좋다고 주는 게 아니라. 이게 선물을 받아서 좋은 게 또 있지만. 좋지 못한 것도 있죠. 저는 개인적으로 향수 같은 거 있죠. 퍼지라고. 많이 퍼지라고. 저는 선생님 선물 뭐 해줬으면 좋겠어요. 뭐 하면 좋아요. 이러고 간혹 신도들이 물어보면. 향수. 향 나는 거 해. 뭐 이래요. 그런 게 좋죠. 맘파로 퍼지라고. 좋은 향기를 맘파로 퍼지라고. 향수 같은 거는 좋아라 합니다. 신당에 올 때는 꽃 써서 와요. 저는 꽃 좋아해요. 알겠습니다. 꽃을 잘하고 있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